경제학을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아주 그 정도를 낮춰서 강의하고 있습니다. 그동안 경제와 경제학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의문 중 많은 것들이 풀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. 이준구 교수님께서 직접 저술하신 책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교수님께 직접 전달받는 그런 효과를 저는 감히 이 강의가 경제학 입문 강의 중 최고의 강의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. 이 수업을 듣는 것 자체로 굉장히 큰 영광이고 학생 여러분께서 많은 걸 얻어 가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